네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고우석 선수 어제 이제 미국으로 날아갔는데 오늘 오전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제 또 고우석 선수가 미국 무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고우석 선수는 포스팅 기간이 오늘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버저비터로 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이정우 선수에 이어서 포스팅을 신청한 두 명의 선수 모두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계약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계약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우석 선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년 4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59억 60억 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 계약 이후에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연장할 경우에는 300만 달러를 한 해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한국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구단이에요 박찬우 선수가 여기에 지금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뛰기도 했었죠 샌디에이고에서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2023 유틸리티 자원 골드 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그만큼 수비를 잘했고 지난해에는 타격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도 있고 또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중 한 명인 타티스 주니어도 있고요 또 후한소토가 떠나기는 했지만 메니마차도라는 정말 인성 좋은 선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샌디에이고가 최근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 전력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사실은 샌디에이고가 시즌 끝나고 팀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주가 별세하면서 결국에는 좀 많은 돈을 그때까지는 계속 썼었는데 이 많은 돈을 좀 쓰지 못하고 구단에 들어가는 돈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고우석 선수도 이정우 선수처럼 거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자원이면은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샌디에이고가 마스이유키라는 또 일본인 선수를 FA로 이 선수는 FA예요 FA로 영입하긴 했지만 포스팅으로 고우석 선수의 입찰에도 달려들어서 결국에는 계약까지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고우석 선수는 LG 트윈스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니치 드래곤즈를 거쳐서 보스턴으로 간 거고요 또 봉준근 선수는 류제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LG 소속이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LG 트윈스로 왔기 때문에 LG 트윈스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로 바로 간 사례는 고우석 선수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LG 트윈스 구단은 계약 총액의 20%인 9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11억 1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금액보다도 결국에는 선수의 꿈을 위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보내주는 게 우선이었고 역시 이 윗선에다가 참명석 단장님께서 보고를 했을 때 구본능 구단주 대행은 금액에 상관없이 선수의 꿈을 위해서 보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염경혁 감독님도 이 연수를 샌디에이고 구단에서 했습니다 잠깐 한국 프로야구를 떠나 있을 때 샌디에이고에서 연수를 했는데 샌디에이고 구단 쪽에다가 고우석 선수 간다니까 또 얘기를 잘 해놨다 이렇게 구단도 잘 도와주고 우리 또 엘리네 출신인 고우석 선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고우석 선수가 가서 또 잘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불펜지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서는 어쨌든 LG 트윈스처럼 딱 마무리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난 시즌까지 마무리였던 조시 헤이더 거의 뭐 메이저리그 탑 티어급 마무리죠 조시 헤이더가 지금 FA 자격을 얻고 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아마 이 마스의 유키 선수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필승조로는 데로스 산토스, 로베르토 수아레즈 이 선수가 이제 엘버트 수아레즈, 삼성에서 뛰던 선수의 동생이죠 그리고 페드로 아빌라 이 선수들이 일단은 1군에서 자주 나오고 필승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고우석 선수는 아마 이 나머지 선수들과 경쟁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선수들이 있을 테고 또 샌데이구가 후한소토를 보내면서 뒤에 롱릴리프와 스윙맨으로 뛸 수 있는 자원들을 조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선수들은 좀 길게 던질 수 있는 자원인데 고 선수들과 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개막 로스터에 들어가는 게 1차적인 목표라 보고요 충분히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개막전을 또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 추격조부터 시작을 한다면 점점 메이저리그에 적응을 한다면 또 필승조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년차에 적응을 잘 해놔야 또 2년차에 또 필승조로서 완벽하게 시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험한다 생각을 하고 고우석 선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씩씩하게 또 고우석에 돌직구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우석 선수가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더가 살아나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또 패스트볼을 갖고 있는 고우석 선수잖아요 150이 넘고 또 굉장히 공이 또 묵직하게 들어가는 고우석인데 결국에는 2023 시즌에 좀 부상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이 슬라이더가 한가운데로 몰리거나 제구가 안 되거나 하면서 직구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직구가 좀 제구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슬라이더로 카운터를 잡으면서 좀 0점을 좀 조절하는 그게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슬라이더도 같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2022 시즌 세이브왕을 했을 때만큼의 구이나 뭐 제구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2년 전에 세이브왕을 했던 때로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몸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포심 패스트볼을 뒷받침할 이 슬라이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심 슬라이더 또 커브 하나 딱 섞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괜찮을 텐데 결국에는 고우석 선수도 이 하이 패스트볼을 좀 제구가 잘 돼야겠죠 그래야 타자들이 또 정타 맞는 거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이 패스트볼의 제구와 또 슬라이더의 사용 슬라이더가 얼마나 날카롭게 들어가느냐 이게 또 관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난해는 진짜 이 슬라이더가 안 좋은데 계속 고집을 했기 때문에 좀 부진했던 것이지 사실 슬라이더 컨디션만 좋으면 고우석 선수는 분명히 KBO 리그 최장 상급 마무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가서도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고우석 선수의 슬라이더가 메이저리그 내에서도 빠른 구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우석 선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이저리그 가서도 슬라이더만 살아난다면 충분히 자기 역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우석 선수가 가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5개의 팀이 경쟁을 합니다 콜로라도 로키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LA 다저스, 샌데이고 파드리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이 다섯 팀 모두 한국인이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콜로라도에서는 김병현 선수도 좀 뛰었었고요 김선우 선수도 또 뛰었었고요 또 오승환 선수도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는 황재균 선수도 뛰었었고 또 이정우 선수가 내년 시즌부터 뛰게 되겠고 다저스는 뭐 너무나 다들 아시다시피 박찬호 선수라든지 최희섭 선수라든지 류현진 선수라든지 이렇게 뛰었던 팀이고 또 샌데이고 파드리스는 지금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고 또 애리조나에서는 김병현 선수가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했던 또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다섯 팀이 모두 뛰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아시아랑은 또 상당히 친숙한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당장 아시아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습니다 LA 다저스에서는 오타니 선수와 야마모토 선수가 뛰고 뭐 다저스에는 미국 내에서도 정말 인기 팀이기 때문에 무키베츠나 프리먼이나 이런 선수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 선수가 진출을 해서 활약을 해야 되는 팀이고 또 샌디에이고에서는 무려 4명의 지금 뭐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하성, 마쓰이, 다르비슈, 고우석 이렇게 뛰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는 또 SK에서 뛰었던 메릴 켈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한국 팬들에게는 좀 친숙한 또 시간대도 좋잖아요 오전 시간대에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는 상황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또 고척 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간의 맞대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고우석 선수가 잘해서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을 잘해서 이 메이저리그 고척 개막전에서 던지는 상황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고우석 선수가 또 한국에서 데뷔를 하면 또 신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흥행 카드가 생긴 메이저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우석 선수의 도전, 도전 자체만으로는 절대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도전 꼭 성공을 해서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미국에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뭐 우리와 마무리 구하면 되니까 고우석 선수도 꿈을 이루고 또 거기서 계속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또 대표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가 또 가서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고 또 고우석 선수가 준비를 잘하고 워낙 또 운동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잘해서 기회가 되면 2년 안에 고우석 선수 보러 한번 샌디에이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우석 선수